어원 이미지 소리로 익히는 vocab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어원은요. 스펙이에요. 스펙. 졸업반이나 아니면 주위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 스펙이 어떻게 된대? 무슨 대학 나왔대? 어학연수 경험은 있대? 아니면 인턴은 해봤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스펙은 뭐에 줄임말이냐면 스펙, 스피, 케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사양이라고 하거든요. 사양.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 이런 거 있죠. 뭐 CPU는 뭐고 램은 몇기가고 SSD는 달려있는지 아니면 사운드카드는 뭘 쓰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사람에 빗대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그 사람 스펙이 어떻게 된대? 무슨 대학 나왔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결국 스펙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녀석이죠. 결국 어원 스펙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는 뭐예요? look at의 뜻이구나. 제일 첫 번째로 볼 단어는 inspect. inspect. 안쪽을 보다라는 뜻이겠네요. 안쪽을 보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인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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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발음은 약간 끝쪽이 다 발음이 나네. 인스펙트. 인스펙트. 그죠? 예문은 뭐가 있나요? 예문 볼게요. 그 선생님은 돌아다녔어요. 인스펙트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아이들의 일, 과제. 여기서는 과제로 볼게요. 과제. 아이들의 과제를 인스펙트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죠. 그럼 도대체 뭘 하면서 돌아다니신 걸까? 이미지로 보시면요. 인스펙트는 요겁니다. 어디 안쪽을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어디 안쪽을 자세하게 보는 거. 그게 뭐예요? 네. 사찰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점검하다. 검사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게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 사찰하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학교나 공장 등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 이런 거죠. 검사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좀 챙겨갈 거. 체크. 아시죠? 이건. 그리고 examine. 그리고 위에서 가는 거야. 위에서 내 눈깔이 슈욱 가는 겁니다. go over. 이런 거 혹은 우리가 문법할 때 look into. 이런 게 검사하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하다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검사하다는 그냥 무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뜻으로 사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열하다가 뭔지 알아요? 사열하다? 그냥 검사하다. 점검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열하다. 근데 이건 어디서만 쓰냐면 군대에서만 씁니다. 군대에서만. inspect an army 하면은 아, 군대를 사열하다. 사열하다는 게 열맞춰서 세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검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하나 챙겨 두시고 명사형은 inspect의 명사형이니까 뭐겠어요? inspection. 검사하다의 명사형이니까 검사 아이고 아이고 검자가 아니라 검사 혹은 뭐 점검 사찰하다의 명사형이니까 사찰 순시 혹은 군대에서는 사열 뭐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espect 리는요. 다시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사실은.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서 바라보는 거.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뒤에서 쟤를 죽이려고 때리려고 바라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원이 가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 뜻에 맞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어원을 약간 비틀어서 설명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어원으로 뜻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되는 경우는 어원을 약간 틀어서라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서 바라보는 거 발음 들어볼게요.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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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이렇고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요. respect 해요. 뭐를요. 잭의 의견을 respect 해요. 뭐해서? 대부분의 주제에서 대부분의 주제에서 대부분의 과목은 아니겠죠. 이건 주제겠죠. 잭의 의견을 대부분의 주제에서 나는 respect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미지로 보시면 아 이미지로 보기 전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I respect Jack's opinion on most subjects. I respect Jack's opinion on most subjects. I respect Jack's opinion on most subjects. 네. T 발음이 거의 안나죠. 왜냐하면 T하고 S를 발음하면 T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 거의 S 발음이 나는 그런 발음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미지는 이겁니다. respect 내가 어떤 사람한테 뒤에서 바라보는데 허리를 숙이고 있네요. 뒤에서 바라볼 때 만약에 쟤를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허리를 숙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뭐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존경하다 존중하다 뭐 법 같은 거는 법을 존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법을 준수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 존중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내가 굉장히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표하는 거고요. 이건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명사로도.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겠어요. respect가 존경 존중 이런 뜻입니다. 존경 존중 이런 거 그리고 명사용으로 특이한 뜻으로 여러분이 조금 지문에서 아셔야 될 건 측면의 뜻이 있어요. 측면 어떠한 측면 어떠한 점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this respect 하면 이 존경 안에서보다는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할 때 in this respect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 두시고요. 만약에 respect의 뒤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거 말고 약간 무시하는 거 경멸하는 거 할 때는 이 접도가 we가 아니라 this가 붙입니다. this this는 멀리라는 뜻이거든요. 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멀리 바라보는 거야. 결국은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거죠. this respect 하면은 이거는 경시하다 혹은 멸시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사람을 멀리서 보고 싶은 거야.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무시하다 무시하다 this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is respect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this respect this 가 아니라 this respect 이렇게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uspect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이 sub가 s랑 부딪히면서 b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쳐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아래에서 바라보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예문 볼게요. 나는 suspect했어요. 그녀의 동기를요. 그런데 뭐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녀의 동기를 suspect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일 느낌 나야 됩니다. 조금 나셔야 되고. 물론 알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I suspected her motives and offering to help. I suspected her motives and offering to help. I suspected her motives and offering to help. T 발음 거의 안 나죠? Motives. Motives. 그렇죠? S 발음도 살짝 되게 약하게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셔야지 영어 발음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미지는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흔히 이런 눈초리를 어떤 눈초리라고 합니까? 의심의 눈초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막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다?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다. 결국은 이제 확실하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한테. 그게 의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훔쳤다라고 의심이 드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용의자라고 합니다. 용의자. 그래서 서스펙트는요. 명사용으로 그냥 쓰이면 용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용의자. 그리고 보통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스펙트입니다. 저 사람이 훔쳤을 거라고 의심하는 게 서스펙트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의심하다. 그게 서스펙트라고 보시면 되고 형용사용으로는 조금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서스펙트는 이게 의심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심스러운. 이거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냥 말장난으로 외웠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 근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여긴 금연구역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담배를 핀 거라고 의심하는 거죠. 특히 서서 피었을 거라고. 서서 피었어. 서서 피셨구나. 서서 피셨구나. 의심스러운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거의 명사용이 이제 뭐가 돼요? 서스펙션. 이건 의심이 되겠죠? 의심, 혐의 이런 뜻이고요. 이거의 명사용은요. 이거의 명사용은 서스펙터입니다. 서스펙터. 이거는 ER 붙은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서스펙트는 뭐고? 용의자고요. 어떤 물건을 훔쳤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건 용의자고요. 서스펙터는 그 의심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의심하는 사람. 서스펙트의 형사용은 뭐라고요? 서스페셔스. 서서 피셨을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번 단어는 인트로스펙트입니다. 인트로스펙트. 인트로는요. 인트로.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인트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으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안쪽을 바라본다는 거네요. 안쪽은 뭐예요? 내 자신. 내 자신 안쪽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인트로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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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내 자신을. 내 자신 안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예문 보겠습니다. What they don't do.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인트로스펙트 하는 것이다. 많이 인트로스펙트 하는 걸 하지 않는대요. 여기에는 이제 to가 생략된 거겠죠. to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What they don't do. 그들이 하지 않는 건. 많이 인트로스펙트 하는 거다. 많이 인트로스펙트 하는 걸. 그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셨죠? 이건 이미지로 이런 겁니다. 오호. 얼굴이 반이 잘렸습니다. 이게 자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네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인트로스펙트는 뜻이? 자기 반성하다. 자기 성찰하다. 내성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빈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안쪽을 보는 게 자기 자신의 안쪽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살펴보는 거. 결국 생각이나 감정을 분석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명사형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트로스펙션. 인트로 스펙션. 자기 반성하다의 명사형. 자기 성찰. 자기 반성. 내성.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인트로스펙트는요. 사실상은 동사로는 잘 안 쓰이고요. 명사형이 그나마 조금 더 자주 쓰이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다라는 말보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볼 단어는 레트로스펙트입니다. 레트로. 나이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 접두어 같은데. 레트로는요.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back의 뜻이거든요. 뒤로 간다. 과거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조던 일레븐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모델인데 그걸 다시 한 번 찍어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찍어내고 다시 한 번 찍어내고 근데 그게 어떤 모델이죠? 과거에 있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레트로는 과거, 뒤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를 보다, 뒤를 보다라는 뜻이겠죠. 이 단어의 뜻은.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레트로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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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과거, 지나간 일을 보다라는 뜻일 겁니다. 예문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요. 더 행복해 보여요. 뭐 해서? 레트로스펙트 안에서요. 뭐보다? 그게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아, 내 어린 시절이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레트로스펙트 안에서. 음,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내 어린 시절을 보면 말 Swift의 explicitlyگ짐이 아니지만, aurait표 산립을 즐기게 characterized. 저는 인터資에 으 Fool's talk과 Harrison 워터申請 하필otzdem, 이렇게Thanks를 보는 것보다. 이 조기에서ände 내 어린 시절에 흥고 있는 것도 잘했다. 동네 골목에 이런 아저씨들이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놓고 실제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말 타는... 회전목마도 아니고 뭐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100원 주고 10분 동안 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지에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이런 흑백 사진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뭐야?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거 무슨 뜻이다? Retrospect는? 회고하다, 추억하다, 회상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 자체로 그냥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회고, 회상, 추억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형이 아예 여기 ION을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보통 단어가 있으면 동사로 쓰이는 게 그대로 명사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Retrospect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요 물론 거기에 ION을 붙이면 이건 100% 명사로 쓰이고 혹시 ION이 아니라 뭘 붙이면요? IVE를 붙이면 Retrospective 이렇게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회고하는, 회상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Retro가 무슨 뜻이다? 과거로, 뒤로 이런 뜻이고 Spect는 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과거를 본다 그래서 추억하다, 회고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꼭 암기해두고 갑시다 쉬운 단어네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Expect, 그죠? Expect 뜻을 말해버릴 뻔했는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X는 Out이라는 뜻입니다 바깥쪽 바깥쪽을 보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원래는 Spect였는데 이 X를 발음할 때 X 할 때 S가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 S가 사라진 거고요 음... 발음 한번 들어보실까요?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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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 네, 영국 발음은 확실히 특유한 크트 비슷한 발음이 난다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조금 더 잘 들리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House prices are expected to rise sharply 음... 주택가격이요 Expect 되어진대요 뭐 할 거라고? 오를 거라고 급속도로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Expect 되어진대요 뜻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하니까 참 부질없는 것 같긴 하네요 원어민 발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use prices are expected to rise sharply House prices are expected to rise sharply House prices are expected to rise sharply 네, 발음 굉장히 좋네요 자, 이미지는요 요런 이미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이런 식으로 입체 영상이 나오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있으시다면 저도 좀 빌려주시고요 없잖아요 아, 이렇게 될 거라고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뜻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좀 길게 쓰자면 look out or 그죠? 기대하다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 expect가 모양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expect 명사 to 동사 원형이 오면요 이거는 사역 동사화 되기 때문에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명사가 to 동사 원형하기에 기대하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명사가 to 동사 원형하기를 요구하다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sk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 to 동사 원형이 오면 expect 뒤에 그지? 그리고 expect의 명사형은 expectation 기대하다 예상하다니까 명사는 기대 예상 뭐 이런 거고요 형용사형으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특히 요런 언 이 붙어가지고 unexpected 하면은 기대되어지는 건데 언 아닌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죠? 뭐 뜻밖에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단어는 perspective인데요 보통 i, ve, e 붙으면 형용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perspective는 보통은 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 명사형 전미어로도 많이 쓰이니까 하나 챙겨두시고 보는데 per per는 through 다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다 통과해서 다 통과해서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더 보시기로 하고 원어민 발음 들어보실게요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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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발음은 perspective 근데 영국 발음은 perspective 그죠? 음 자꾸 그조를 남발하고 있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추임새를 넣게 되는 예문으로 볼게요 try to 하면 애쓰고 노력해라 그치? 보려고 그 이슈를 한번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봐 근데 뭐로 보려고 다양한 perspective로 보려고 한번 노력해봐라 음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try to see the issu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ry to see the issu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ry to see the issu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네 무슨 의미일지 이미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세 개입니다 세 개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네 개네요 보는 사람의 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이거의 perspective에 따라서 네 개로 보일 수도 있고 세 개로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 챙겨 두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보는데 보는데 내 앞을 쭉 뚫고 지나가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쭉 뚫고 지나가서 보는 겁니다 가까운 건 이런 식으로 커 보이고 똑같은 크기인데도요 먼 건 작아 보이네요 다 뚫고 가서 보니까 멀리 있는 건 더 작아 보이는 그래서 뜻은 뭐냐면 네 관점 그리고 전망 혹은 원근법 수능 지문에서 원근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원근법 아 다 뚫고 지나가서 본다 이렇게 다 뚫고 지나가서 본다 원근법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전망 관점 관점이라는 건 내가 보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내 시야가 이렇게 뚫고 가서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잘 느낌이 안 오죠 일단 원근법은 꼭 아셔야 돼요 다 뚫고 가서 보는데 가까운 건 커 보여 먼 건 작아 보여 이거 이거 꼭 챙겨 두실 단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볼게요 에스펙트입니다 에스펙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현재, 과거 이런 건 시제라고 부르고 완료, 진행 이런 건 에스펙트라고 부르잖아요 스펙은 보다라는 뜻이고 어는요 보통 not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not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어디어디 쪽으로 to나 at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쪽을 보는 거야 어느 쪽을 보는 거 어느 쪽을 보는 거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원어민 발음 좀 들어볼게요 에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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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쪽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문 봅시다 예문 그 책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뭘 다 커버하는 걸요 모든 에스펙트를요 뭐해 도시의 삶의 모든 에스펙트를 커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책이 있나 보죠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The book aims to cover all aspects of city life The book aims to cover all aspects of city life The book aims to cover all aspects of city life 보통 우리는 북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은 북이 아니라 북 그죠?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물체가 있거든요 안 보이네 이런 물체가 있는데 얘는 bust라고 하고 얘는 chest라고 하고 얘는 breast라고 하고 얘는 teeth라고 하고 바보야 이건 숫자 3이야 그랬더니 얘는 또 s라고 하고요 아 이쪽에서 보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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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는 뭐에 따라 다른 거죠 에스펙트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에스펙트가 뭐다? 면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면 양상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점 우리나라 말로 어떠어떠한 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측면 양상 어떠어떠한 점 어떠어떠한 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스펙트는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단어는 맞아요 많이 나올 만한 단어 맞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circumspect circumspect circum은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circum은 무슨 뜻이냐면 around의 뜻이에요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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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가 무슨 뜻이죠 주변 주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는 거야 어느 곳을 가도 나는 주변을 막 살펴보는 사람 어느 곳을 가서도 난 주변을 막 살펴봐 나를 해야 하는 게 없을지 내가 이용해 먹을 건 없을지 이런 식으로 주변을 항상 살펴봐 자 원어민 발음 circum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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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발음이 굉장히 약하죠 영국 발음은 음 예문 봅시다 diplomacy 외교는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circumspect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circumspect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셨죠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입니다 조심해 조심해 아 조심해 왜 조심해야 됩니까 걷다가 만약에 이런 데 돌불이 걸려 넘어지면 안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변을 잘 보고 다녀라 주변을 잘 보고 다녀야 된다 circumspect 무슨 뜻이요 신중한 이란 뜻입니다 신중한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겠죠 신중한 좋은 단어니까 뭐 동의어로 prudent 혹은 쉬운 단어로는 careful 아니면은 뭐 주의해야 되는 cautious 이런 단어들이랑 같은 뜻이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circum 나오면 무조건 다 무슨 뜻이다 주변 주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황 분위기라고 하죠 circumstance 그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써드릴까요 circumstance 상황 뭐 분위기 환경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봅시다 prospect입니다 prospect prospect prospect는요 프로가 앞이요 앞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우리 앞을 했잖아요 앞을 뭘로 했죠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expect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프로는 원래 forward의 뜻이거든요 앞에 그래서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는 겁니다 어원이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느낌이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 어쨌든 일단 이건 prospect는 뭐라고요 앞에 일어날 일을 보는 겁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 언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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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보셨죠 예문 볼게요 there is는 있다 그죠 there is no는 없다 즉각적인 즉각적인 prospect는 없다 뭐해 평화의 즉각적인 prospect는 없다 도대체 뭘까 일단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고 there is no immediate prospect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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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브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약하게 발음된다는 것도 좀 챙겨두세요 그래서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조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얘가 만약에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요 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강사도 될 수 있고 장의사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모든 게 다 열려있죠 이 사람한테 앞으로 어떤 걸 내가 하면서 내가 살아갈 나를 보게 될지는 이 사람한테 달려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네 가망 가능성 전망 예상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것 아직 생기지 않은 일들 가망 가능성 전망 음 이거는 조금만 더 추가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옛날에 옛날에 스포츠 브랜드 중에 프로스펙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프로스펙트 아니다 프로스펙트가 아니라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 그게 가능성이 되게 전도 유망했던 녀석이었지만 나이키랑 리복이랑 아디다스 같은 거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밟혔죠 많이 힘들었죠 국내 브랜드라서 음 그렇게 외워주세요 프로스펙스 아 가능성이 있었으나 결국은 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음 너무 슬픈 내용인가요 네 그 정도로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스펙테이터 어 이 T-O-R 뭐 O-R-E-R 들어가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굉장히 쉽죠 보는 사람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스펙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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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국 발음이 확실히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그건 취향 차이니까 예문 스펙테이터는요 누군가인데요 그 누군가가 어떤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또 뭘 보는 거냐면 스포츠 이벤트를 보는 사람을 스펙테이터라고 합니다 음 되게 구체적으로 스펙테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스포츠 이벤트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아 스펙테이터 is someone who watches something especially a sporting event 아 스펙테이터 is someone who watches something especially a sporting event 아 스펙테이터 is someone who watches something especially a sporting event 네 이런 사람인데요 음 이미지 보시면 확실히 더 다가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스펙테이터예요 스펙테이터 뭡니까 관중이죠 관중 관중 음 더 설명할 건 없죠 스펙테이터의 관중 뭐 여기서 뭘 더 설명해 어 리언스 하면은 보통 원래는 청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즘엔 관중과 청중의 어 뭐라 그럴까요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스펙테이터는 보통은 이제 진짜 보는 거니까 움직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스포츠 같은 거 보는 사람을 관중이라고 하지 얘를 오디언스라고 하진 않잖아요 오디언스는 보통 음 음악회 혹은 뭐라 그럴까요 뭐 연주회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오디언스라고 하죠 왜냐면 그건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기타 단어 조금만 기타 단어 기타 단어 음 스페셜 뭐 특별한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스펙이 들어가 있죠 볼만한 겁니다 볼만한 거 다른 거는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엔 볼만한 게 있어 그래서 특별한 전문적인 뭐 이런 뜻이고요 특별한 전문적인 근데 이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니까 이 단어에서 나오는 만약에 여기다가 ist를 붙이면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그게 뭡니까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일을 하는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i, z, e를 붙이면 동서가 되겠죠 특별화하다가 뭐예요 특별화하다 나는 a는 잘 못해 b는 잘 못해 하지만 c는 내가 정말 특별하게 잘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전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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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개 단어만 조금 챙겨두시면 음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음 어원이 생각보다 이렇게 파생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복습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